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날 피해 다니는데. 앞으로 평생 그날 나오지 않은 이유로.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이게 어정성도 해봐. 원래 있는 대로 이렇게. 그냥 해봐. 그냥 하는 게 어정쩡하긴 한데 멋있어. 왜 이래 이거다. 언제까지 갈 거야. 다가가면 물러서고 다가가면 물러서고.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야. 나 잘난다. 왜 이래 이거다. 언제까지 갈 거야.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. 뒤맘을 내가 어떻게 알아. 죄송합니다. 다시. 두려운 거 없어. 두려운 거 없어. 두려운 거 없어. 이 상황을 내가 네가 지금 견디기가 힘든 거야. 그래서 하고 있는데 쓱 들어가잖아. 그러면 눈을 감고 있어 캐스할 때는. 그러다가 너도 모르게 쓱 떨어지겠지. 그냥 이렇게 해봐. 내가 어디서 먹어야 될 거야. 내가 그때 다 먹어볼 거야. 괴롭다. 괴롭다. 아 알았어. 지금 할 때 올게요. 네가 살짝 돌리면서 들어와요. 몸만 열어줘야지 그렇지. 그냥 얼굴 보이니까. 형. 10년 전에 저걸 새기던가. 우리 맹세찬 갖고 있어요. 나 무슨 일이 있어도. 우선 한 번만. 인가 무서워. 안타깝게. 네. 오우 시끄레로. 야. 야. 아. 아. 아 아 아. 알갱다. 아. 아. 감사합니다.